뉴스룸을 시작합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오늘 하루 4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제 환자는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틀 새 7명이 나오면서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환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명은 중국을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특히 오늘 확인된 3명을 비롯해 9명은 국내 환자와 접촉한 2차 혹은 3차 감염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지역사회 이곳저곳을 다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전파 가능성이 커지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한주 기자입니다. 20번째 확진자는 41살 한국인 여성입니다. 우한 국제패션센터에서 일했던 15번째 환자의 가족입니다. 자가격리 중 확진됐고 국군수도병원에 격리됐습니다. 50대 한국인 여성인 21번째 확진자는 6번째 환자의 접촉자입니다. 역시 자가격리 중 확진됐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22번째 확진자는 40대 한국인 남성입니다. 태국 여행을 다녀온 16번째 확진자의 오빠로 설 연휴 점심을 같이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광주 조선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20번째 확진자와 22번째 확진자는 2차 감염, 21번째 확진자는 3차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3번째 환자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50대 중국인 여성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